안녕하세요. 팔레공고 문장계 판변TV의 박판두겸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공고 행정 교섭단위 분리의 예외 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2022도 537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해서 분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한 쪽이 아니라 그 분리에 의해서 패소한 광주광역시원고가 됐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의 보조 참가에는 전국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조합 그러니까 분리를 요청한 노동조합이 피고의 보조 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결국 광주광역시가 이긴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광주광역시 내에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원의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 교육공무직원 그러니까 사무원들이 있어요. 직원의 노조 가입자는 약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중에 호봉제 회계직을 하는 피고 보조 참가인의 가입자는 약 110명 110명 있었어요.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조직 대상은 공립학교 공립학교의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예요. 그리고 원고 지역 내 3개의 노동조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런 뭐 전교조 뭐 한 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노동조합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공무직원의 담당 업무는 약 5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봉제 회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각종 뭐 학사 행정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여러 가지 양 담당 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세입, 수납, 소모품관리, 재증명, 발급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고 지역 내 호봉회계직 근로자는 2005년 이후에는 신규체행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가까이 신규체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복수노조가 인정된 것과 교섭노조가 다른데 복수노조는 여러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면 한 조합장에 복수노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교섭단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사. 그런데 교섭단이 분리는 별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단체 입장을 해야 되는 거죠. 교섭단이 분리하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복수노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협을 한 번만 하게 돼요. 한 번만. 교섭장구 단일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섭단이를 분리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두 개의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교섭단이를 분리하게 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단체 교섭 절차 일원화가 법칙이다. 즉 교섭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체 교섭 협상력을 늘리기 위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섭단이를 분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에 한정된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이에 의한 단체 교섭을 기능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형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관행,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만 교섭단이를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 여러 가지 요건, 이런 정당화 많은 요건들은 이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조합 쪽이 이거는 교섭단이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대법으로 보기에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섭단이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섭단이 분리는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을 저해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용자는 교섭단이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교섭력은 근로자의 교섭력이 약화돼요.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분리를 정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의 조성사 노드라든지 방송사의 기자 노드들은 교섭단이를 분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복수도도는 허용돼도 교섭단이를 분리는 단일화하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 그리고 예외적이고 그래서 이거 요건을 대법원이 표시하고 있는 거죠. 교섭단이 분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고 그거는 분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이 분리하기 위해서는